택도 없고, 빌딩도 없다. 택도 없고, 빌딩도 없다. 좀 아쉽네. 택도 없고, 빌딩도 없다. 유의자한 크림. 크라카! 22체력 엘리트. 오리아르 콘. 킹시시작. 크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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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니 나 14 14 10 깔맞춤해왔네 온돈 온돈 도대 때릴걸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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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카드 슬레이더 스파이어에는 무지개 같은 카드도 없나 무지개 같은 카드 진폭 자가수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핵 배터리 쌍점 가자 쌍점에서 룬축전기 뽑아야 한다 실패시사마 캘리 캘리 너무 비싼데 축전기에서 룬 빼고 주세요 룬은 조금 삭제될 것 같으니까 캘리 아.. 잘한다 아시 소울 아시 몰라 아시 어차피 돈 안들기지 않았나? 너 얼마 훔쳤어 못 없었는데 그럴 때 쟤 0골드 훔쳤을듯 2골드 탈반이니까 쟤는 뒤에는 1골드도 못 벌었는데 털어보니 땡전 한 푼도 없네 아니 땡전 두 푼 있네 비져서 나오면 1골드 안되었는데 2골드밖에 안나왔던거임 어? 가지 갑분가 야 번개 개못쏘네 진짜 엄드 살려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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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으음 개녹삼도 잡았대 무엇이 두려울까 무엇이 두려울까 미친 자격 후비가 두려워요 아 아 아 음 포션 맛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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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아직 진짜 뭐 별거 없네 이게 대기냐 불리트 가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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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요정 믿고 끝잡이 칼질 안 나오잖아 이제 간다 아아 저승 세턴 동안 모으다가 죽는 거 보니까 디펙트 같네 남일 같지 않음 헬로우 월드 마냥 내게 묻는다면 나는 왈도 오 어 메아리 메아리 떴으면 좀 다르지 아 아이 증폭 메아리 좀 하자 실패 아 빠를빠빠빠빠빠빠빔 디디디딘 아 디디딘 디디딘 아 디디딘 아유 두사님 참 포도 맛잇게 키워드릴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네코라면 어떨까? 스네코 스네코 아 메아리카 아 아 아 아우 타격수비 다 갖다 버리고싶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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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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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끓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비. 일찍 모자란 디펙트. 의둔 먼저 썼으면... 플라즈마 미련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네. 에너지 이렇게 많으면... 뭐해... 대로가 없는데... 아이고 의미없다. 눈보라 이댄. 인사하고 죽는거 봐. 아련하네. 신. 성. 신. 그냥 체력 6. 신. 신. 아. 버퍼링 걸리는... 동로보 이 백댄트 이 백댄트 강화 효율은 강화된 몸체가 제일 좋으려나 역시 양초 아 뭐야 나 너 싫어 워허우 회오리리 이쁠 리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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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몸 강파가 낫겠지 와 가위 모베류 쏜다 아이스크림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잘 틀림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잇 가지야 가만히 있어봐. 가위 못써야돼. 아씨... 대배아리... 매바... 아잇... 아잇... 어? 가빈 가빈 이게 될까? 가빈 무렵다 디펙트 멈춰라 지발 돌아와다오 네 이지를 생각을 이어다오 내가 너밖에 못한다 너는 고래에게 선택받은 자라는걸 모르겠느냐? 흠 흠 엠 뭐야 이거 저거는 근데 양초로 지으면 된 hop hop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에이 밀집 벼룩에 간을 빼먹지 흠 을 색 엌 Tok 이차 ㄹ 뭘 을 이 block 뭐? 얌마 뭐해 지금 스롤 신고합니다 야 죽지마 죽으면 안돼 안돼 차가수리 참네 디펙트는 좋겠다 차가수리 할 수 있어서 버퍼트 버퍼트 너무 세게 당했는데 안타깝네 나리보함 정말 보일 수 있는대로 다 보이네 그래도 이길 수 있어야 될까 Foster 버퍼 Bei죠? 퍼펙트 또 1댓락음 이펙트 펀치 요성은 자유에요 에너지 안주는 소주 먹어들기네 드디어 내가 세운 카카머리로 심장 들려있어요 디넘강 3-5-3 2막 엘리트 5마리에 죽이는 디펙트 디펙트 1터 턴트 1터 3-5-3 2-4-5-3 스팰트 1터 2-4-5-4-5-0-1-2-3